꼽는 걸 잘 못해 뭐든 이거 살려요 들어갔지? 다음에 강의 못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주강 못하실 텐데 뭔지 모르잖아 이 형이 여대 강의 가잖아 내가 곧 이거 틀려고 꼽는 거 잘 못해 이거 계속 반복해 꼽는 거 잘 못해 꼽는 거 잘 못해 계속해야지 꼽는 걸 잘 못해 뭐든 꼽는 걸 잘 못해 아 2주의 미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이 궁금하다 빠밤 빠밤 안녕하십니까 2주의 미스테리 사정 파일 그것이 궁금하다의 진행자 거의 없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서지도 않는 꽈리꼬추를 붙들고 섹스 100번을 하겠다며 자기가 만든 팟캐스트도 내팽개치고 미국으로 달려간 사람 그럴걸 우리는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 가졌던 가옥걸 공개 방송을 통해 이미 그 실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 행동에서 몇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비단 그것은 열심히 공개 방송을 준비하는 거의 없다에게 와서 앞에서는 우리 없다가 고생을 혼자 다 하는구나 그래 화이팅 이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박근홍과 너클볼로와 술을 마시며 거의 없다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뒷담화를 깠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죠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없다 귀엽다 참 이러면서 나만 빼고 다 했네요 나는 그냥 나가서 니들 노는데 이빨이나 까고 말겠다는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던 그가 사실은 자신의 노래를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매일같이 차 안에서 들으며 틈틈이 연습을 하고 또 제발이라는 노래 앞에 가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오는 그런 정성을인 모습에서 정말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누구보다 철저한 계산과 청취자들에게 잘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공개 방송에 임했다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개 방송 녹음 파일을 확인해보던 빡까른 PD는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노래와 멘트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해왔던 그럴거리 노래의 마지막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을 교묘하게 섞은 것입니다 소음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빡까른 PD는 정교한 작업을 통해 이 소음을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빡까른이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또라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어떤 의미를 가진 소리인가 또 그럴 것은 도대체 왜 이 소리를 냈는가 전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해석 불가예요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빡까른 PD와의 만남을 통해 어렵사리 이 녹지 파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의 파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소리한 거야 다른 소음에 가려서 못 들으시겠지만 자세히 들어주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음성만 추출해서 음악을 배제하고 음성만을 추출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어떤 나라말로도 해석되지 않는 이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문화 충격에 희망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색파구로 돌려도 색파구가 회로가 탔어요 이미 뭐 근건하게 젖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떨림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 진짜 빡터지셨는데 멀게 서서서서 깔려 상상만으로 환장하겠다 아 이게 존나 마지막 부분에 음을 플랫하면서 내리는 장면이 이 음의 진포 전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보컬리스트 루치아나 빠빠로티 이런 사람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술이에요 에로 스미스의 스팀을 타려도 못하는 기술이에요 조슴이 저리 와라 진짜 명파일이다 우리 이거 방송하다 재미없으면 이거 한 번씩 틀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 미국에 노래 부르러 간 거예요 그럼 죽었겠지 프로듀서가 이 꼴을 보고 있겠어 장총같은 걸로 싸우면 칼침맞아요 칼침맞아요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도저히 이 언어를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전문가에게 이 소리의 해석을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8년간 전세계 각국의 신음소리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신 언어학자 오랄리스트 오랄가능님을 어저께 모셨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8년 동안 전세계로 돌면서 수많은 군멍에서 나오는 바람소리를 들어봤지만 이 소리의 원래 뜻을 파악한 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몇 가지 가설을 한 번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그럴걸님이 이날 점심으로 순댓국을 먹었어요 아 순댓국을? 아줌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제 순댓국에 순댓 빼주고 돼지귀만 넣어주세요 돼지귀요? 제가 물었죠 왜 그렇게 귀를 좋아하세요? 제가 몽고벌판에서 거란족을 토벌할 때 적장의 머리를 베고 귀를 떼어온 군인에게 그 숫자대로 포상을 했었어요 그때 귀맛에 길들여졌죠 껄껄껄 아 그러더니 이 순댓국에 미친듯이 들깨를 쳐넣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들깨를 그렇게 딱 18초 만에 딱 순댓국을 한 그릇 뚝딱 비우시더니 바로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40분이 지난나 이제 땀을 삐리시면서 나오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 들깨가 뒤가 막힌다 라며 들깨가 돼지 비계 라텍스 성분과 뭉쳐가지고 여보 뒤가 막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제가 이 들깨가 뒤가 막힌다 이 뜻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해봤습니다 순댓국에 들깨를 너무 많이 넣어서 들깨가 뒤를 막았다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깨가 뒤가 막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걸림이 치질 걸린 게 들깨 때문이다 그렇죠 너무 막혔어 직장이 막힌 사람이 어떤 절규를 샤워킹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면 똥 눌 때 부르는 노래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약간 완벽하지 않은 가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가설을 찾아냈어요 아 두 번째 가설 현재 가하카가 이 경제성장 747 공약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건 이명박인데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전가하카가 네 전가하카가 아무튼 그 누구보다도 청와대에 애널리스트가 포진했습니다 바로 경제 전문가들이죠 이분들이 가하카의 뒤를 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게 해답이다 그네가 뒤가 밝힌다 가하카는 뒤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뜻 아닐까요? 그네가 뒤가 밝힌다 아 사실 말이죠 이 껄님께서 이 가하에게 보내는 노래를 또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제발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 어떤 가하에 대한 사랑이 네 끝나자는 응분의 덩어리가 이 노래의 절규와 맞물려서 터져나온 게 아닐까라는 가하의 치앙 외치고 미국감고 하하하하하하하 그네가 뒤가 밝힌다 뒤를 만에 밝히시는 분이 아니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설이었습니다 근데 그네가 뒤를 밝힌다 나는 그네가 뒤가 밝힌다 아 이게 그네가 뒤를 밝힌다는 거는 세이파고가 이해할 수 있는 로직이에요 아 그럼요 그렇지만 이 세이파고가 이 음성을 분석했을 때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 로직을 넘어서는 어떤 언어에 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포스트 모던이즘한 그런 어떤 창조경제 문장 안에서 비트게인슈타인과 드너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였죠 언어학적으로 원림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노엄첨숙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예전에 여자 만나면 그런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 맞아 어떤 언어의 언어의 법칙을 브레이킹하면서 버스터하면서 운유를 살리는 거 랭키지 버스터군요 기가 막힌다 랭보조리가 근데 여자분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귀싸댕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역시 한 분의 전문가만으로는 이 소리에 진이가 가설은 나왔을지언정 진이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다른 시각에서 이 소리를 해석해 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성음 전문가이자 숨소리 하나도 수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직접 온몸으로 밝혀내신 성음학자 밖으로 새다간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기요 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조신하게 신음으로 인삿말 대신 전했습니다 아 조신하시군요 국내 최초 신음 예술 아티스트 밖으로 새어나간 애입니다 언어는 표현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거죠 나만은 예술 나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거기가 있고 아 와 아 의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어 네 여러분들만의 신음을 구축해 가세요 분위기가 굉장히 끈적해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간 애 박사님께서는 이 소리의 의미와 진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통 어떨 때 신음을 내지르세요 빡단형은 똥쌀 때 그쵸 그런 참을 수 없을 때 뉴런이 도단하고 신경 돌기가 토돌토돌 아악 느껴지고 핵의 그 세포질이 아악 느껴질 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아 신음하는 거죠 아 근데 이거 도저히 인간의 영역으로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로는 신음 아티스트인 저도 저도 예술적인 감각적인 부분에서 캐치하기 힘들어요 아 못 찾았다 못 찾았네요 AI도 못 찾고 인간도 못 찾고 이거는 언어도 아니고 신음도 아니고 마치 로리아타 스토로 발견한 나폴렌과 같은 그런 아주 dimensions 같이 차이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느리게 재생을 이것도 느리게 까지 해서 들어야 되나요? 예reamOLD 2배속으로 한번 느리게 재생을 해봤습니다 CX 예 네, 보면은 사이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들리나요? 한번 틀어보세요 안 돼, 틀지 마 있을 리가 없지, 틀지 마 억기만 해봐라 네, 소리를 껐습니다 네, 틀음 소리입니다 아, 틀음 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는데? 여성만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주파수가 있었군요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공개방송 당시 저희 무슨 파티였습니까? 포트럭 파티였죠 포트럭 파티였습니다 술 있어, 과자 있어, 케이크 있어 먹을 거 많았습니다 껄림? 안 먹을 리가 만무합니다 많이 드셨어요 껄림이 신음에서 제가 예술적인 부분을 캐치하려는 거? 제 잘못이었습니다 단순한 소화가 과정입니다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 아래로 싸야되고 위로 싸우면 되구나 그렇습니다 토하시는 거래 왜냐하면 뒤가 막혔으니까 그게 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들깨 때문에 들깨가 뒤를 막혔어 들깨가 뒤를 막혔으니까 네, 방송 중에 각종 분비물과 반기로 인기를 끌더니 기어코 공개방송에서 트름을 뒤가 막혀서 하신 겁니다 네, 이상 밖으로 세나가 내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분이 막히긴 막혔다 막히긴 막혔다 뒤가 막히는 바람에 트름이 나왔는데 그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막혔다는 동의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한지는 모르는 거야 네, 마지막으로 한번 들을까요? 네 이거 나 이거 파일 갖고 싶어 기분 안 좋을 때 한 번씩 들을래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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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제가 뒤가 막혔다 아니면 뭐 절대로 뒤가 막혔다 막히긴 막혔어요 앞이든 뒤든 뭐든 막혔어요 우리는 기가 막혔어요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어이도 막히고 네, 어 언어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네 음향에 정확한 진위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기가 막힌 해석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에 글을 한 번 읽으시면 네 나중에 껄림이 200만 원 들여서 다시 한국에 왔을 때 네 본인에게 직접 뭐라고 한 거냐 정확한 진위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파임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권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추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임프라 파임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임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을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2주에 가능입니다 2주에 가능입니다 2주에 가능입니다 2주에 가능입니다 네 갓 돌을 3번째 지난 구급법의 대가이자 바둑학원 차량기사 구급바둑기사 이세돌군이 농담인지 아시죠? Do you know 이세돌? I like you do 이세돌 기사가 알파고한테 4번 지고 한 번 이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간이 이제 AI 인공지능에는 안 된다 AI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말을 한다느니 구글 딥마인드 주식 빨리 사놓자하니 바둑의 시내가 지났느니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예상하고 글들이 막 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이겼으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재대결을 해라 비긴 것이다 이러면서 유토피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쵸 탐사보도의 거인 빠까는 이 알파고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 그럼 구글에 침투를 한 건가요? 네 알파고가 치트 행위 일명 반칙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오 우리가 올림픽을 해도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해요 그렇죠 마약을 복용했냐 안 했냐 그런데 이 기계들에게도 마약 기능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오버클럭킹이라는 기술입니다 오버클럭킹 이 말이 무엇이냐 정해진 연산 속도를 넘어서서 강제로 빠르게 하는 행위죠 오버클럭킹을 하면 열이 심하게 나서 화재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로봇 축구대회에서는 이 오버클럭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수 로봇들의 체온이 갑자기 올라간다 오버클럭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바로 탈락이에요 그런데 제가 취재한 알파고의 본체는 굉장히 빨갛게 달아올랐다 마치 발전기 고양이의 엉덩이를 만진 듯한 뜨거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는 절도범이에요 절도범 일반적인 컴퓨터에는 그래픽 연산을 담당하는 GPU가 하나씩 있어요 내 컴퓨터도 하나씩이고 GPU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하나기 때문이에요 이 슬롯을 전문용어로 G스팟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 알파고는 무려 GPU G스팟이 176개나 있습니다 그런거네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통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구글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요 다른 컴퓨터에 G스팟을 빼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G스팟이 176개면 이게 말로만 듣던 멀티오르가즘 멀티오르가즘이군요 이게 건축법과 세법을 모두 어기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불법을 감행한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대국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대결이었다 불공정하다 거기다가 이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다음에 제가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 이세돌도 못 이기냐 알파고를 이길 수 있다 다음에 이세돌 우리나라 국민 스타 같은 이세돌군이 다음에 재대결을 했을 때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해킹투를 사는 겁니다 백도 기능만 하는 해킹투를 사요 거기다가 해킹투를 깔아버래요 아 그럼 이제 알파고가 이 바둑을 두지 않고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백도로 접속을 했다가 로그 파일을 확인하고 끊고 다시 로그 파일을 접속했다 끊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의 국익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분명히 국정원에서 도와줄 겁니다 아 또 국정원이 이미 이탈리아 해킹팀하고 거래를 튼 적이 있어요 네 이 구글 딥마인드라는 이 회사가 되게 나쁜데인데 얘들이 이 딥마인드 깊은 사고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조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백도의 깊은 삽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알파고가 이 다른 서버랑 혹은 다른 이 컴퓨터랑 교합 병렬 접속으로 얼마나 자기의 쾌락을 증식시켰는지 이걸 또 파악해낼 수가 있죠 분명히 또 구글 엔지니어들이 전부 남자 아닙니까 알파고 컴퓨터 가지고 바둑만 시키지 않을 거야 워낙 연산이 빠르니까 업단님이 회사에서 컴퓨터 지급 받으면 뭐해요 토렌트 깔고 있는 3D 게임 깔잖아요 얘네 똑같아 얘네들 다 하길래 딥마인드에서 일하는 애들하고 뭐 다르겠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분명 공고 나오고 공대 나오고 공학박사 테크트리 올린 애들이 구글 찌질한 이 공대 애들이 뭐하겠어 그러니까 딥들어 좋아하고 이 엔지니어들이 분명히 이 전세계 야동을 자동으로 카테고리화해서 다운받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것이다 저는 이런 예상을 합니다 제 오른쪽 호두가 저를 걸어버려요 이런 흔적만 찾으면 됩니다 알파고는 G스팟이 많아서 전력도 많이 써야 돼요 또 분명히 멀티탭으로 여러 개 꽂아서 쓰고 있을 거예요 이거 사진 찍어서 언론 플레이 존나 아는 거예요 알파고 컴퓨터실 문 잠가 놓고 멀티탭들과 떼시파문 알파고가 숨겨놓은 혼의 정사 캔디고 있다 아 캔디고? 이런 사실을 일단 조선일보에 많이 뿌리는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면 상관없어 아니면 나중에 정정기 사항을 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알파고에게 GPU 슬롯을 강탈당한 이 캔디고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금을 주고 인터뷰를 해 그러면 알파고는 더 이상 공인으로서 TV에 나올 수가 없죠 전 세계적인 공개적 대국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치르게 된다 해도 우리나라 갓세돌의 뒤를 따르는 이 구기선양으로 가슴이 부푼 네티즌들이 구글 디도스를 졸라하는 거예요 졸라 때려 알파고는 군대 나가라 알파고는 숨겨둔 캔디고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 미필이네 미필이야 알파고는 오버클로킹 피아주사를 투약했다 하루종일 네이버나 다음 안쓰고 이 내용을 막 구글 검색을 졸라하는 거야 블로그도 네이버 안쓰고 구글 써서 디도스하고 지도검색 구글 쓰고 이메일도 구글 지메일 쓰고 프렌트 검색도 구글 거 쓰고 현대자동차 쓰지 말고 구글 무인자동차 졸라 사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이렇게 디도스하면 구글은 분명히 백기투항합니다 대한민국은 구기선양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오늘의 가능 그래서 결론 알파고 패배선언 가능하다 갓세돌은 위대하다 이상 재미 존나 없다 나 쓰면서 재밌다 했는데 이게 텍스트랑 다르네 이게 근데 잘 보면 이게 되게 고급스러운 풍자로 읽힐 수 있는 게 이게 언론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 그렇죠 이 사람이 법무장관으로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상관없이 그렇죠 호래정사해서 내가 있냐 없냐 군대 갔냐 안 갔냐 일단 까고 보는 거잖아요 까고 보는 거죠 멀티템 만에 꽂았다가 쐈대 시파문 아 근데 재미 하나도 없다 재미는 없다 자를 수는 없고 에이 씨 뭐 어떻게 삽입할 때마다 매번 쌀 수 없는 겁니다 빡강도 재미없을 때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뭐 이거 또 편지분은 아마 지가 알아서 잘 할 거예요 네 2주의 개습기로 가겠습니다 슝 여러분 여정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정녀 여자의 적은 여자다 아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오죽하면 동요명칙에 책도 출간되어 있어요 보통 어떨 때 이런 말이 쓰시는가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음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제 화제 프로그램 핑미핑미 하는 샛누리당에서 선고송으로 쓰인다는 아 프로듀서 101 있잖아요 아 이 노래를 선고송으로 쓰는 건 진짜 절묘한 선택이네요 핑미 핑미 뽑아줘 아냐 뽑아줘 그건 텔미잖아 어쨌든 그 어떤 회차에서 이제 1위 먹은 애가 소감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옆에 다른 연습생이 그 소감 말하는 애를 이렇게 째려보는 표정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보는 게 캡처가 돼가지고 여자의 적은 여자가 맞는 듯 이러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째려본 게 맞아요? 그냥 옆으로 본 거 아니야? 그쵸 정황상 이렇게 옆으로 보면 당연히 눈이 째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캡처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검색하다 보니까 작년에 심학봉 의원이 난리를 부렸잖아요 네 유명하죠 네 거기에 샛누리당 여자의원 둘이 대한민국 남성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 대한민국 남성들은 한 번씩 성폭행을 하나요? 정신도 사람이다 이러면서 실드를 아 사람이면 성폭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드를 쳐줬어요 이게 또 여자의 적은 여자 이러면서 나돌더라고요 아 이게 여자의원이? 네 여자의원이 와 대단하다 이분들 네 그 외에도 여성분이면 시의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시누이가 뭐라 그래서 친구한테 상담을 하면 아유 여자의 적은 여자야 그리고 남친의 여자인 친구 사람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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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여자의 적은 여자야 그러면서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요 심학봉 의원 실드 치는 여자 의원분들 저분들이 그냥 좀 이상한 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많이 이상하신 거죠 네 이분들은 왜 여자의 적은 여자다? 여자로 일반을 하나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핑미핑미 프로듀스 101 거기 걸그룹 뽑는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여자밖에 없죠 거기에 진짜 적은 여자밖에 없어요 네 아 진짜 내가 얼마 전에 그 케이블TV 보다가 프로듀스 뭐 010인지 101인지 봤는데 아 이거 진짜 쓰레기더라 이 프로그램 많이 봐요 너무 심한 가학성 프로구요 저는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이건 지금 출연하는 애들이 전부 어린 애들이에요 맞아요 되게 어려워요 이제 갓 성인 된 애들 혹은 성인 안 된 애들도 많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소속사 힘 빨리 없어 아 그래서 성공적인 데뷔를 못한 애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대로 놓으면 그냥 연습생 하다가 사라질 애들인데 사라질 애들인데 그냥 기간 만련돼서 얘네들한테 마지막 힘 하나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야 던져주고 막 피터지게 경쟁을 하게 해 그런데 봐봐 101명을 한 시간 동안 그 예정된 방송 시간 동안 똑같이 카메라에 비출 수가 없잖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나중에 키워줄 애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배경 같아 왜냐하면 이게 포커스를 좀 편집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 그렇죠 포커스를 받는 애들은 계속 받거든 이게 저기 돈을 주고 사온 건지 뺏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 AKB48 뽑을 때 방식 그렇죠 그대로 차용을 한 거죠 그래도 AKB48은 그게 AV 아니 뭐 어쨌든 전문 분야에 자세히 들어봐요 AKB 많이 들어봤는데 그 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일본 애들이 만드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이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즐기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거 되게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 될까 위아더월드 편안하게 서로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SOD 같은 방법 굉장히 좋잖아요 아는 내가 싫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 너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너도 사랑하고 같이 위아더월드 하잖아 아는 내가 싫다 아까 그 알파고가 했던 거 그고가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는 거 물론 성인이 돼야겠지만 확실히 그러고 보면 맞아요 근데 거기는 라이브 의식이 없잖아 위아더월드잖아 거긴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잔인하게 경쟁을 시키지 않아 니네 엄마 우리 엄마 장모님 네 여자친구 위아더월드라는 거예요 슈퍼 아줌마 떡볶이 아줌마 다 똑같은 그냥 위아더월드예요 근데 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부에 떡볶이 아줌마가 어디 있어 앉아봐 어쨌든 업다님 말씀대로 가혹한 프로그램이에요 절박하죠 떨어지면 낭떠러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상납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봐봐 거기서 심사위원 멘토라고 등장하는 애들이 다 꼰대들이야 업다님이에요? 꼰대는 오히려 저 무한단물님 하고 아니 또 재미없어도 나하고 나쁘면 다 나야 오늘 분명히 끝에 재미없다 그러고 나 때문이라 그럴걸 끝에 하는 말 있잖아 누가 나오랬어? 아무튼 근데 이 얘네들은 자기 미래를 걸고 하고 있는데 그 목줄을 누가 지고 있느냐 꼰대들이 지고 있어요 그럼 이 꼰대들이 뭘 요구한다 굳이 성상납 같은 게 아니더라도 뭐 니네 집 가서 뭐 부모님한테 몇 백만 원만 들고 오시라 그래 이걸 과연 얘네들이 거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정말 그 어떤 꼰대들에 의해서 꼰대화 되는 애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네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좀 째려보면 어때 솔직하게 감정 내비치는 거 나쁜 거예요? 그게 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짤로 돌아다니는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연습생의 적은 연습생이다 이러든가 그렇죠 근데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참 슬퍼요 성별을 기준으로 적이다 뭐다 하는 거잖아요 네 남자의 적은 남자다 뭐 이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적이었으니까 항상 적이잖아요 항상 적이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었죠 근데 새로 발견한 게 아닐까 근데 이게 되게 슬픈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업걸에 우리가 상의를 했었잖아요 껄림이 나가시고 이제 뭐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면은 여자를 데려오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한 번 했었잖아요 네 잠깐 했었죠 네 그때 제가 어떤 여자 캐릭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너 같은 애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나요? 아주 나빴겠다 네 여기서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발생해요? 넓게 사회로 가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룰 사회에서 여자의 바라는 여자의 룰이 일정하고 좀 한정적인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고 남자의 경우에는 빡가능도 있고 업다도 있고 껄도 있고 그런데 여자의 룰은 약간 좀 일정한 캐릭터를 바라고 네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이 캐릭터 안에서 싸우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범위로 벗어나는 여자를 용납을 못 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사회가 네 이게 마치 우리나라 영화판에 보면은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와이프 역 뭐 이혼녀 역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다양하지 못한 캐릭터가 있는 거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 후진 테두리 안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롤을 획득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음 그러고 보면은 이건 약간 좀 딴 말인데 네 매체에서 보면은 이제 남자 간의 싸움이랑 여자 간의 싸움이랑 나타나는 게 굉장히 다른 거 같아요 남자 간의 싸움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막 장고 사시미 뭐 사시미요? 우리 그 조폭 영화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시미 아닌가요? 도끼 주먹 싸움 뭐 철퇴 네 그런 뭔가 공적이고 좀 거대한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뭐 서부 사마 아니면 뭐 슬램덩크 땀 흘리고 뭐 경쟁 네 뭐 아니면은 국가 간 전쟁 장군 막 상대 목을 쥐고 있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자 간의 싸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머리끄댕이 그렇죠 머리끄댕이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거 네 떠오를 것도 별로 없죠 일단 여자의 여자와 싸움이 결부되어서 나오는 게 잘 없고 여성들 간의 싸움 하면은 기껏해야지 뭐 음모 불륜 정사 음모 음모는 뭔가요? 뭐 털로 싸우는 건가요? 촉수야 무슨 어쨌든 털이 잡잖아요 이런 거랑 관련해서 막장 드라마에서 점 치고 나오는 정도 이 정도의 이미지만 네 지극히 감정적이고 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처음 우리 이렇게 데뷔하는 사람들 보면 네 처녀 출전 이러잖아요 아 총각 출전이 아니고 아 어딜 갈 때도 처음 발견하면 처녀지라고 그러죠 앞으로 우린 총각지라고 부르죠 네 버진이라 그런 거예요 버진이 처녀야 이 새끼야 그래요? 네 그런 이미지들을 자꾸 강요하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물론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섬세해요 뭐 지난 방송 보면 기재배 같다 뭐 이런 표현 쓰시고 내가 듣지 네 아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서가지고 아 올바르지 않아요? 네 이런 표현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진 않지만 들으면은 딱 이해되고 공감 가는 부분이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와서 박히니까 쓴 건데 생각해보니까 틀린 표현이었어요 네 뭐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것도 물론 박히는 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여자만이 여자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세계 여성의 날도 여자가 만들었고 앞으로 여성들한테 있는 유리 천장 같은 것도 여자들이 뚫을 거예요 유리 천장이 뭐야? 아 위에 보이지 않는 네 그러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다 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새롬이가 방송이 거듭될수록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어휘의 개수를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저희의 심판이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거젓겐간 뉴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그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김치녀, 된장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남자애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고 경쟁 상태가 점점 더 늘어나니까 알게 모르게 남성들한테도 여성으로부터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있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심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외에 할로윈이나 헐리우드 영화 보면 살인마들이 나와서 여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슬래셔 영화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미국에서 여성들의 참전권이 생기고 남자들의 직장을 여성들이 빼앗기 시작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섹스하는 여자는 바로 죽고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마지막까지는 처녀가 살아남고 여성성이 이런 거 그래서 그 직장이 점점 없어지고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첫 번째 적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가 있고 두 번째 적은 이제 여성들한테 가 있고 약한 사람들을 이게 사회 전반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우려 우려스러우신 우려스러우신 말씀이시죠 우한담무님이 되게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되게 화를 화를 많이 드시네요 네 아 이런 분이 저기 아 있죠 강단에는 어떻게 서시나 모르겠어요 발음이 안 되는데 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여정여 네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자의 적이 여자의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네 이주의 개새끼는 그래서 누군가요? 너님 하네요 이주의 개새끼 거의 없다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주의 마지막 코너죠 오늘 방송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달려봅시다 이제 마지막 기운을 내고 우리 저 이거 뭐야 몬스터 나머지 다 빨아 마시고 정변가도 자 지금 여러분들 컨디션 들으면 괜찮으십니까? 네 무안 전문님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 무안 전문님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플레이그라운드 쫙 깔아놨습니다 거기에 자갈 같은 거 많이 깔아놨어요 미끄러지시라고 네 돌도 박아놨고 네 볼뿌리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네 이주의 정변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네 이주의 정변가도 시간입니다 역사상 최저 난이도의 정치방송 네 급조된 정치방송 네 머저리도 들을 수 있는 정치방송 초딩도 들을 수 있어요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네 믿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럼요 저하고 빡가능부터가 정치병신이기 때문에 신뢰해성 0 마이너스 일방적인 의견입니다 응모해요 네 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면 믿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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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늘은 저희가 저희끼리 버티는 게 힘들어서 진짜 정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 정말 정 오늘 정면가도가 됐어요 아 정면가도죠 정면가도죠 오늘은 정면 돌파한다 정면 돌파하는 거죠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 다시 한 번 말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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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이나 지위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혀줘 밝혀주세요 어디에서 일하는 누구신지 나도 밝히고 싶은데 어느 대학교인지 별로 안 친해 잘 몰라 아까 이름도 모르시더라고요 나 사실 이 양반한테 이렇게 말 막 해도 되는 건지도 잘 몰라 내가 지금 없다님 이거 까부는 거예요 나 아니야 나 믿지마 뭐 어떻게 누가 나오랬어 아무튼 그래서 소속이나 지위는 밝힐 수 없으나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계신 직업을 가지고 계신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마사오님과 비슷한가요 아 마사오님은 잘렸잖아요 예 비슷한가요 네 뭐 피소물이에요 그리고 네 편의를 위해서 가업거래 정치평론가 이자 이분이 또 경제학자님이세요 경제학자요 네 어 안 보이는 손 이런 거 좋아하세요 보이지 않는 손 아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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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이지 않는 손 네 그래서 이분이 어 저한테 저번에 장광설을 한번 푸셨었죠 장광설 어 굉장히 긴 썰을 풀면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자위를 하는 게 낫다 아 경제학적으로 풀기로 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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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무한종물님 나오셨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바쁘세요 이분이 하하하하 그래서 요즘에 가업걸 혹시 들어오신 적 있으세요? 예전엔 많이 들었는데 바빠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요즘에 좀 외로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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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구나 진짜 박설호미 박설호미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왜 다른 걸 왜 찾아 나는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경고 경고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정말 정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듣고 나서 쌍욕하지 마시고 사뿐히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 조증에 시달려 항상 흥분해 있으신 분 치욕과 모욕감에 화를 삭히지 못하시는 분은 들으시길 권합니다 모사람 취향이야 다양하니 적어도 무엇인가 기대하고자 들으시는 분들은 막지 않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목 저희는 사라진 당신의 한 시간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 고협다에 정병간우인데 원래 이게 저번주에 쓰려고 해놓은 원고인데요 박하당에 원고를 느낄 수반을 저번주에 못했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저희가 무한종물님을 모시고 지금 여러 말이 많죠. 특히 저희 게시판에서도 가업거래소 꼭 한번 다뤄달라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과 새누리당의 공천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야 하느냐. 이게 우리 모두가 투표권을 손에 쥐고는 있어요. 투표를 할 생각도 있어. 하지만 정보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데 도대체 정확한 팩트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를 지지하는 게 좋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적 기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보셨습니다. 무한종물님은. 쉽게 모신 거 아니에요? 되게 쉽게 보셨는데. 쉽게 보셨다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우리 방송에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먼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천과정은 뭐 많은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기 김종인 씨 실명 얘기 내게 해드립니다. 저희 방송 안 들으니까요. 아무도 안 듣는데. 김종인 대표 작품이다. 그 뒤에 있는 어떤 여성분 박영선 씨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데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 슬로건이나 사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투표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박가능 씨가 새누리당 후보가 좋고 정책이 좋으면 새누리당 찍어요? 아니죠. 그냥 찍어요. 내가 경상소설 하면 그냥 찍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제가 이따가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찍어요? 저는요? 저는 박가능한테 이런 상식적인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일단 저는 새누리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습니다. 그래야 내 표가 뭔가 사표가 안 되고 뭔가 작용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혹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민주당을 찍었을 거예요. 뉴스 같은 거 안 보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혹은 정의당을 찍을 수는 있지만 새누리당을 찍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더불어민주당을 찍지는 않아요. 이미 선거는 정해져 있는 포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고정된 지지층이 네. 고정된 지지층이 굉장히 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50일 대 40분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좋아하는 사람이 50일이고 2번 좋아하는 사람이 40분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투표를 하다 보면 내가 새누리당이면 지금의 스탠스를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50일이 찍어주니까. 다만 이 사람들이 어느 만큼 투표장으로 끌고 오느냐에 대한 조직적인 문제지 공략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많이 투표장이 끌어오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2번은 아무리 모아봤자 49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1%, 2%인데 스윙이 보통 1, 2%를 보는데 그러니까 스윙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당을 찍었다가 저 당을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력을 말하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포션을 욕심내야 되는 쪽이 그렇죠.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이겠죠. 한마디로 아쉬운 게 민주당이다. 그래서 항상 확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그런 형태죠. 그런데 이번 공천은 김종인 대표가 저게 있는 거죠. 자신의 욕심이 있는 거죠. 이제 킥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예요. 1%를 갖고 오고 싶다. 1%도 가지고 오고 싶지만 다음 대선을 보고 지금 총선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대선이 2년 남았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자기가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는 킥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죠. 당내 입지를 네. 이렇게 이제 당 안에 박새롬이 파가 있고 거엽다 파가 있고 빡가능 파가 있어요. 박새롬이 파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라면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 셋 다 힘이 비슷해야지 내가 킥메이커를 할 수 있어. 그렇죠. 어느 한쪽이 힘이 세잖아. 박새롬이가 힘이 너무 세잖아. 그러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이번 공천은 놓고 보면 개파간 배분을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노를 잘랐죠. 그렇지만 친무는 살려줬어요. 전해철 의원님처럼. 그리고 손학규 개를 그대로 살려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원순 개라고 얘기하는 그쪽은 원에는 살려두고 원내는 또 쳤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세력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어 놔야지만 자기가 향후에 킥메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중도의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손학규 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맡고 있는 정장선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새누리당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 구조로는 사실은 대선에서 또 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새누리당과 향후에 이제 민주당과 20대가 되면 그 대통령 권력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제 뭐 내각 책임제 그다음에 의회의 지금 소선구구제 중대선거구제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공천이라고 봐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의 구조로는 영원히 야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킨메이크 노릇을 하려면 다음 대선 때 또 안철수 씨를 비롯해가지고 연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선 누구를 죽여야 되냐 안철수를 죽여야 되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한 가지죠. 안철수 빼고 다 넘어와 이런 얘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보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본인의 욕심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군요. 항의에 대한 어떤 역할들에 대한 욕심들이 있고 그걸 놓고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총선에 대한 선거의 결론과 그다음 다음 전당대회 그 당시에 당대표를 누가 맡게 되냐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의 그 스탠스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무방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분들은 더민주당의 색깔을 빼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체 과정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유 모 시민 씨가 이거는 야당의 해체 과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하지만 예를 들자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정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지역 구도가 아니라 사실 더불어민주당에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새누리당에도 보수는 아니지만 중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님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끼리를 묶어서 하나의 보수 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또라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극으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적인 사람도 또 다른 당을 만들고 그 안에서도 세력이 갈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다당제를 만들어야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에 대한 생각은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옆에서. 아니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티난다 그 말이. 네. 그럼 여기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씨가 노린 게 안찰수 씨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정치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더민주당에서 안찰수 씨가 뛰쳐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안찰수 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말을 안 하잖아. 말을 안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자회견 하시잖아요. 뭔가 인간 같지가 않아요. 그때도 뭔가 확실한 스탠스를 취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씨를 지지했던 분들도 많이 떨어져 나온 상태고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씨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원래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안 좋아서 썼죠. 그러니까 안철수 씨 계열에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을 만약 접수하게 되면 수도권에서 지더라도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당시에 후보는 어차피 야당은 지역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 자기가 충분히 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문재인 제끼고 내가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을 만들어놓고 사실은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섰었거든요. 22%까지 올라갔고 어떨 때는 민주당보다 더 높았던 시절도 있었죠. 초창기에는. 그러고 나서 자살구를 한 5번 정도 못했죠. 그렇죠. 많이 했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어떤 자신들이 만들고 싶었던 그 다당제 제3당으로서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천하산분지계라고 하네요. 천하산분지계 혹은 목표가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었던 자신들의 목표 자체의 설정이 힘 자체가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기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김종인 씨가 던졌어요. 야 니들 집 나간 애들 들어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는 자기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것도 한 번도 못했지. 그렇죠. 불가능해요. 나갔는데. 자시의 정치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전혜숙 의원님이 지금 추사표를 드린 강진구 같은 경우에 김한길 씨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구 상황이 쉽지는 않아요. 이게 표가 나누어지니까 어차피 새누리당 찍는 포션은 똑같고. 상황은 있는데 야당을 찍는 표가 나누어지면 여기서 1, 2%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생사가 걸린 거죠. 그분은 인생 자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그래서 이름이 한길이지 않습니까. 온로드로만 가시잖아요. 그리고 천정배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양양자 씨가 공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삼성. 삼성 출신의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선거를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은퇴 과기거든요. 은퇴 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말씀을 들어보면 김한길은 그래서 수도권 연대가 필요한 거고 천정배는 수도권 이외 지역도 연대가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내가 자기가 걸려있으니까 내가 걸려있으니까 나는 존 때문에 안 돼. 나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그냥 해야 되는 거 자기가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안철수 씨는 완전히 사지에 몰렸네요. 그러니까 천하산분지계가 아니라 각각의 이익의 산분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철수 씨가 뒤통수를 맞은 거라고 봐요. 되게 세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광화문에서 같이 발 씻겨줄 때만 해도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친 했어. 믿음직스럽고 영혼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시발 녹취록 공개부터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아니 이효호 여사하고 녹취록 공개한 게 김한길 씨 측근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카드라니까 알 수는 없죠.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걸 자기가 공개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미친놈도 아니고 그걸 그때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어 시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다가 이제 김한길 씨도 튀어나갔어요. 천정배 씨는 다시 돌아왔다고 하던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당의 미래가 좋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밝죠. 잘해야지 잘. 가혹권스럽게 말 좀 해보세요. 앞으로 존나 잘해야지. 그럼 존댔다. 잘 된다. 두쪽에 배팅해주세요. 존댔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지. 아까 뒤통수 맞았잖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뒤통수 맞은 게 아니라 명치 존나 세게 맞은 거에요. 눈앞에서. 혼자 병신된 거죠.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안철수의 미래는? 안철수의 미래 존댔죠. 줄쿠박스의 이어폰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는 정치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정치를 바꾸러 왔다고 그렇다면 김한길이 명치 존나 세게 때리면서 정치 배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시발 배워 이런 말이야. 아 우리 차이수 씨 어떡하나. 앞으로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좀 더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물론 철학적인 문제이긴 한데 네. 그런 거 빼고요. 안철수 씨가 얘기했던 국회의원수를 예전에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소성구제 지금은 소성구제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만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국민의 대표상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서울은 갑을 지역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기 중구 아니 중구는 아니구나 노원갑 노원갑 노원을 노을병 이렇게 세 개가 나누어져서 세 군데에서 대표가 나오는데 노원구청장은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보다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더 크게 묶어서 거기서 1등 2등도 이렇게 2등까지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자. 그러니까 노원구를 아예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그거는 선거국 학정이야 국회의원 족골인이들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훨씬 드러나는 네. 드러나는 형식으로 바꿔놓자. 그러기에 장점이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경상도에서도 2번이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나올 수가 있고 호남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와중에서 새로운 게 되는데 그렇죠. 다당도 될 수 있고 시발 세상이 제일 중요한 건 밥그릇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 정원수를 줄이면 국회의원들이 그 정원수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법안을 통과 안 하죠. 안 하죠. 지 직장이 줄어드는 법안을 지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 그렇지. 그건 좀 이해 간다. 나를 통과 안 시킬 거 그러니까 예전에 공무원들 보고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늘 족같아지는 거 아니야. 고양이에게 네 박듯을 주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죠. 상원 하원으로 나눠볼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고 현재 구조에서 만약에 제3당 출연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싫어도 정의당이나 혹은 국민의당을 찍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 민주당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연대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스탠스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병신이긴 해요. 하지만 너무 싫거든요. 저것들은 이번에 유승민 의원님 짤렸잖아요. 혹시 예약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의 정체성과 이념으로부터 벗어나면 짜리겠다 그랬거든. 유승민 의원님이 당의 정체성에 벗어나는 발음을 했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따위 얘기를 하니까 짤리는 거잖아. 그렇지. 왕정인데. 그러니까. 그런 새끼를 어떻게 뽑아주냐고. 그런데 그런 애들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얘들이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병신이지만 우리 편이라는 거죠. 그거조차도 뭐. 상식이 있는 병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새누리당. 우리는? 내가 뭐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우리 야권은. 우리 야권은. 아니지. 야권은. 야권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야. 쟤들이 저래도 선거 앞에 가면 다 같이 뭉친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 하나는 기가 막히겠죠. 기가 막혀.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공천 40인 학살명단 발표했잖아요. 야당이었으면 아직도 연팡장 돌리면서 당대표 물러나라고 선거고 나발이고 대마하고 앉아있다고. 명분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사과 한 번 하고 그냥 없었던 문제. 그리고 또 김무성 이번에 공천에서 측근들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의 딜을 하면서 얘들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에요. 훨씬 효율적이구나. 훨씬 효율적이죠. 명분에 이렇게 얼매지 않고 신리를 취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분을 따지면서 우리가 해왔지만. 아니. 야권이 해왔지만. 이번에 김종인. 이런다고 편집 안 해줍니다. 야권이 해왔지만. 치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번 정치공학교로 가자. 확실하게. 신리공학교로 가자. 그런 의미들이 조금 있긴 한데. 내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몇 가지 공천에 관한 문제들. 그다음에 이번에 비례대표 청년비례에 관한 문제들. 친애들끼리 자살골 넣고 있어. 자살골은 안철수만 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은 병신이야. 그래서 이 공천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새누리당과 싸워줬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우수수 잘려 나갔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1차 컷오프 같은 경우에는 점수 매겨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가 있죠. 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도 별로 반발이 없었어요. 내가 그만큼 일을 잘 못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2차 컷오프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해명이나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정한 못들에 비해서 말씀드리자면 공천을 받아야 선거에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공천조차 받지 못하게 하면 국민들 입장을 대변해줬던 사람들이 공천조차 받지 못하고 잘려 나갔다면. 당을 지킨 사람. 네. 이 과정에서 공민과의 소통이 아무리 잡아놓은 집토끼라고 해도 소통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당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건 그들이 마련하겠죠. 이번에 정청례 의원이 짤렸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 말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어떤 이유. SNS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단가요? 그렇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뭔가 알아야 되는데.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정도 땡겼으면. 내부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무한정부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때요? 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자라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지지자층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고 중도 쪽에서도 좀 싫어하기는 하죠. 멤버들이 있어요. 결국 공천을 해줘봐야 51대 49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헛소리 삥삥하고 아까 손학봉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도. 이들은 흔들어지지 않고 찍어준다는 거지. 그렇죠. 엉덩이를 그립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들어 보면 자기가 1번 찍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웠단 말이에요. 이토 1호 부미가 새누리당 나와도 찍어줄 거예요. 1번이야. 이완용이 나와도 찍어주는 거고. 누군지 모르지만 1번이야. 지금 묻혀 계신 우리 원조각화 판에서 나가도 1번 찍어줄 거예요. 심지어 김희성이라는 놈이 새누리당 1번 나가도 찍어줘요. 네. 그러니까. 유영철이 나가도 찍어줄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김종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해찬 전 대표님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국보의가 5.18을 친 거죠. 그러니까 정치 역사적 의미로 보면 쉽게 쉽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가의 국가 보위부에 있었던 사람이 5.18 유공자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해찬 대표를 짜른 거죠.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역사가 조금은 앞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조금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많은 네티즌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겨서 뭘 할 것이냐라는 거죠. 저치면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필요한 거죠. 지면 뭘 할 수 있냐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죠. 적어도 지면 더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겠지. 됐고요. 나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김종인 씨가 하는 거 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에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계 개편이 안 되면 별 크게 의미가 없죠. 필리버스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 필리버스터는 야당 지지자한테 굉장히 쾌락은 주고 줬어요. 그렇다고 법을 막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가반수를 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법안을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확실한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법안을 막고 싶으면 가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그 가반수를 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방식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이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선거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 보고 sns 보면 선거 지는 게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현실에서 이기고 봐야겠다. 일단 현실에서 이겨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명확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긴 현실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 못하고 있는 건 명확해요.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자라면 많은 지지자들하고 그다음에 또 중도층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물론 박근혜 대통령 할매나 예전에 EMB나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과연 또 다른 방향이었냐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국민 100%를 보고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건 명확해요. 나를 싫어한다고 그 사람은 국민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할매는 자기 싫어하면 국민이 아니야. 혼이 비정상이야. 이들이 이상한 거야. 그런데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염증을 내고 있는 건 보면 당리당략이나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언제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고 싶은데 지금의 구조는 사실은 그게 좀 어렵죠. 아무튼 이겨야 된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원로드 씨인데 원로드 씨는 기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좀 시원하게 푹푹 잘라냈으면 좋겠는데. 받으면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킹메이크를 하려면 또 안철수를 살려야 되는 길이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놓고 보잖아요. 자기의 욕심도 있고 결국은 승리의 포석이기도 하고. 원래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자기의 욕심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렇군요. 이번 선거 공천. 그럼 새누리당은 어떻게 공천이 진행되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할매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사실 새누리당의 승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편. 지금 친박하고 비박, 진박 이렇게 굉장히 나눠지는. 내부 안에서의 어떤 싸움에 골모를 하겠구나. 사실은 진박이나 친박이 비박보다는 숫자가 작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을 할 때 굉장히 당이 힘든 상황에서 이겼거든요. 물론 김용민 막말 파문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찍을 놈이 찍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꼴보기 싫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몰려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 걔들 찍었다 이건 아니라고요. 예전에 김용민 막말 파문이 있었을 때 조선일보가 사실 막말 파문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게 싫어서 새누리당 찍었다? 그건 아니에요. 원래 숫자가 있는데 새누리당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 위기감이 있으니까. 소주 먹고 고기 먹고 쉴 놈이? 에이씨 김용민 싫어. 나 찍을래. 그래서 간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위기다고 싶으면 지지층이 모여요. 뭉치죠. 뭉치죠. 우리는 위기다고 싶으면 지지층이 화를 터네. 그런데 제가 볼 때 김종인 씨가 굉장히 좋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야당의 위기를 일부러 유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새누리당이 내부적인 싸움에 집중하게끔 판을 짠 다음에 얘들이 투표장으로 못 가게. 우리는 분열하고 있어요. 야당은 개 분열 중이고. 존댔고요. 끝났습니다. 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원래 상대방 속이려면 우리 편부터 속이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모습 참 보기가 어려운데 국민의당이 있다 보니 임태희 이재호 진영 이런 사람들이 대우나 연대를 만들어서 뛰어보겠다라는 건데 아직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에 대한 결정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녹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한다면 그 무소속 논대에 대한 파워가 아마 수도권과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의국 의원님이나 이종훈 의원님이나 이런 유승민 의원의 측근들은 다 지금 잘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유승민한테 공천을 안 줄 것이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매의 성격을 보면 안 줄 것 같아요. 계산 없이 그냥. 언제나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런 걸 항상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럼 사고를 하시는 분인가 할매가 사고를 하나요 생각을? 굉장히 단순한 사고를 하는 거죠. 사고를 하긴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대한민국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의 정치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민주공학이라는 게 말이다. 안 맞죠. 이런 망원을 하는 새끼는 어떻게 나를 위한 왕국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을 만약 공천을 안 줬을 때 대구의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유승민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 정말 네임덕은 상상은 못하거든요. 그거 재밌겠네. 그래서 방송을 들을 때 녹음이 올라갈 때쯤은 결정이 나 있겠지만 이번 총선의 가장 포인트 중의 한 가지는 유승민인 것 같아요. 대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키 포인트. 그럼 유승민이 공천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공천을 줬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우나 연대는 한정적이죠. 2%? 그런데 그 2%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수도권 선거는 표 차이가 나봤자 1, 2%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다 1, 2% 차이에서 결정이 나요. 그러니 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국민의당이 나와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표 2, 3% 가져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는 거예요.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 게 쟤들이 20%, 30%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2, 3%면 아주 작은 차이에서 수도권은 다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친구들 맞나 봐요. 한 놈은 나랑 같은 민주당이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한 놈은 분명히 새누리당이 있어. 있지. 걔들은 말을 안 해. 맞아. 쪽팔리는 거 알거든. 왜 그럴까. 말을 안 하는 애들은 새누리당일 확률이 좀 높아지. 저번 대통령 선거에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리더십 때문에 각하를 뽑았다는 애가 있었어요. 예쁜 것 때문에 뽑았다는 사람도 있어. 세상에 또라이들 많아. 아, 참. 우리 아버지는 이명박 잘생겼다는데. 너무 잘생겼다는데. 한 장으로 들었어요. 이명박이 오래 살긴 진짜 오래 살 것 같아. 아, 그렇지. 지금 80이 넘었는데 농구를 하더라고. 이명박 80 넘었어요. 나 요걸래 가장 크게 웃었잖아. 이명박이 자기 친이게 다 잘리는 거 보고 큰 뉴스로 나왔잖아. 어, 그렇지. 나라가 걱정된다고 해서 지가 씨발 걱정할 일이야. 나는 이명박이 나라를 걱정하면 더 불안해. 아,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액션을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대구 선거가 제일 재밌죠. 예를 들어서 김부겸 의원님이 만약에 김문수를 이기고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차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라면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있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누가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힘의 균질을 해야 돼요. 이게 차이가 나버리면 킹메이커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지금 뉴스에서 요즘에 워낙에 김종인 씨가 핫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뉴스로 나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뜬 거 보니까 이번 선거 실패하면 당을 떠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좀 언행이 진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뭐 안 되면 내가 당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이분은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를 들자면 그게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안철수 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200석이 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둘 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책임질지는 몰라요. 이미 일은 벌어졌어. 그렇지. 이미 일은 벌어졌어. 새누리당 200석 가져갔는데. 그리고 나 여기서 존나 궁금한 건 199석은 책임 안 지나? 정말 잡수로는 의문이네요. 그런데 199석이 되면 책임. 일단 어쨌든 180석이 넘으면 우린 줬대요. 180석은 뭐냐면 개헌을 할 수 있어요.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예를 들더라면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족같아. 자신들의 이념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무 싫어. 그다음에 국민의당 나눠지는 것도 족같아. 저는 얘기가. 그래서 나 새누리당 찍을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 투표 안 할래는 명확히 생겨.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180석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무주공산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질 거거든. 딴지는 부흥기를 맡게 될 거예요. 청순님의 방송이 한 20배 정도 늘어날 겁니다. 우리 방송도 청수도 엄청 늘어날 거예요. 우리 방송의 존재 가치가 급상승합니다. 나는 그 생각할 때마다 새누리 찍고 싶어져. 나도 그래요. 제발 오래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방송이 늘어나게. 야 저기 뭐야 새누리당 망하오면 우리 할 거 없어. 새누리당처럼 우리가 저열하게 까기 좋은 애들이 어딨냐. 나라가 망해요. 우리가 잘 돼요. 민주당이 잘해도 할 거 없어. 민주당이 못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걱정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포기하시지는 말라. 그렇죠. 웬만하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말하는 게 웃기긴 하지. 뭘 잘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간단하게 지금 선거가 26일 남았거든요. 25일 남았나 26일 남았나. 지금 노부하는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공략이 뭐죠? 모르죠. 새누리당. 들어본 적 없어요. 관심 없어요? 새누리당은 가깝게 충성일 거고. 이런 선거는 사실 선거를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힘싸움이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관심이냐면 공천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가 되면 이건 국민들이 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물론 언론에서야 그게 재밌으니까 까는 거겠지만 기사거리가 되니까. 기사거리가 되니까 까는 거겠지만 적어도 공략이 어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공략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당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이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게 많은 국회의원들 옆에서 봤지만 신분이 있어서 봐왔지만 TV로 봤지만 유튜브로 의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게 안철수도 그랬고. 그런데 무조건 국회는 국회는 들어오면 300분의 1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힘을 가시하지 못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략이라는 건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 법안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 대한민국이 뭐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건 법안으로 나타나는 거고 통과 돼야지만 현실화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그런데 지금 아무도 사실은 공략이 뭔지에 대해서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전 안 하는 거 아니야. 매일 보도자료 내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기사들은 왜 안 쓰냐. 그걸 긁었었을 때 기자들 표현으로 긁었었을 때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누구 자르고 누가 붙였고 싸웠고 뭐가 문제고 프로듀서 101처럼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치의 발전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거죠. 특히나 한국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바뀌어야 될 정치개혁 파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의당이 대통령이 돼도 나라가 많이 바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집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되고 나서 이기게 되면 공무원 고지직들은 전부 다 당에 싱크탱크들이 들어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익이 항상 극대화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가도 실패를 했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을 하는 농담으로 되는 이후 100가지 될 수 있고 안 되는 이후 100가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정책을 얘기했었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필요해요. 아무리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러면 국정원이 달라진다? 쟤들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왜 안 달라져 있었냐. 언제든지 그 정권의 입맛에 바뀌게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만들었던 군인 숫자를 줄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군사 무기를 현대화하겠다. 그걸 군인들이 다 반대했잖아. 왜냐하면 장군들 밥그릇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다 정당의 공약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도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논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지난 선거는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논란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선거 25일 남았는데 후보가 누군지도 몰라. 정말 듣자 하니 정말 명치를 한 데 맞은 기분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몰랐을 줄이야. 과학과의 청취자분들도 거의 뭐 비스무리할 거예요. 많이 다르지 않으리라 오늘 제가 준비해 놓은 원고 안 할래요. 전혀 정치의 본질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난 안 썼어요. 잘했어요. 해봐야 못 읽을 것 같아서요. 나도 존나 알아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나름 정치 이런 걸 봐오면서 유튜브로 유튜브를 봐오면서 느낀 건 이런 거예요. 진정한 정치관은 권력을 필요로 해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었을 때 명확한 정치 그런데 정치꾼들은 대한민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계속 가고 싶은 거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핀란드처럼 국회의원이 지하철 타고 다니고 아니 지금도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건 외면적인 거야. 지하철 타고 다니고 저기 뭐지 다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핀란드처럼 자리에 드시고 아니 월급이 존나 작대. 아니 월급이 존나 작아도 상관없어. 그거는 다 외면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일 답답해한 거는 북구나 유럽에 가면 뭐 어떤지 저떤 얘기하는 거긴 내각 책임제야. 그렇기 때문에 국회랑 집권 여당이 내각을 다 같이 붙여서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총리라고 얘기하는 게 편집표적으로 창피하다. 그런데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는 그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좌관이 100명이야 애들 비행기 타고 다녀. 그런데 보좌관이 100명이든 비행기를 타고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하면 돼. 많이 많아도 그런 외면적인 거에 저는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차 좀 좋은 거 타면 어때.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다만 그 차를 좋은 거를 타고 우리를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늘 얘기했던 서민을 위한 정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지금 실명을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이번에 저는 제일 실망한 건 저거란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금수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해왔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비례대표를 그따위로 뽑아놓으면 앞에서 내오고 있는 슬로건하고 행동이 다른 거 아니야. 그럼 국민이 뭘 생각을 하게 됐냐고 그러게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적어도 프레임이라 그러죠. 이번 선거의 프레임은 그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싫으냐면 말로만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행동이 따라왔을 때를 바라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포인트를 놓쳤으니 지금부터 뭐를 씹으려도 사람들이 믿겠냐고 안 믿죠. 박근혜는 뭘 씹으려도 사람들이 다 믿어. 그게 51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51 왜 자꾸 우리를 야당은 49 주제에 그런 약속조차도 못 지키고 있으면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답답한 거죠. 무한정부님 그러면 이번에 선거에서 어디를 찍으실 재미없는 아니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존나 두드려 패도 난 2번을 찍는 게 이게 습성이 돼 있다고 나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이미 걔들이 봤을 때 마케팅 대상이 아니야. 마케팅 대상은 1번도 찍었다가 2번도 찍었다가 뭔가 악수도 한 번 해주고 먹을 것도 좀 그런 거 있었을 때 바뀔 수 있는 애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인물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아요. 정해져 있구나. 정해져 있죠. 상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얘들을 이기려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텃밭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각 정당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 서초 거기는 언놈이 나와도 1번이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도 어디를 나가도 2번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 구도를 깨는 게 필요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재미없었어. 이건 따로 빼야겠어요. 이 부분만 싹 빼가지고 이 부분 빼가지고 앞에 경고공구를 하나 넣어. 좀 재미없으니까 아니죠. 수면을 원하시는 분들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인생이 너무 조증에 걸려가지고 방망 뛰시는 분들 이거 들으시고 진정해 주세요. 명상해 주세요. 우리의 위치 현실을 자각하고 일종의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게요. 우리 정병과도가 진짜 정신병신과도였네요. 정신이 번쩍 드는데 진짜 병신이 진짜 많이 했네. 정치의 정도 모르면서 그렇게까지 자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제 무한정물림은 다음 주부터 나올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 충분히 뽑았어. 충분히 뽑았기 때문에 아무튼 쉽게 말씀을 훨씬 더 어렵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방송에서 못했던 얘기들 같아요. 기본이잖아요. 사실 정치라는 게 이게 정말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먹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떡 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예 기본부터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정치 1교시 1교시 사람들이 제일 재밌는 게 남 뒷담화 까는 거잖아. 정치인 뒷담화가 세상에 제일 재밌거든. 하나만 해주세요. 비하여 주세요.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하는 거 할매 욕하는 게 그냥 뒷담화 까는 거니까 할매 욕한다니요. 저는 얼마나 사랑하는 저희는 각각 헌정방송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사람들은 옆에서 어쩌다가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보면 할매를 되게 싫어한다. 저 사람 되게 일 못했 일한 게 없다. 아침에 아무리 똥 넣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할매가 대통령이 돼서 한 일이 없잖아. 없지. 저러기 굉장히 어렵거든. 하다못해 이명박도 아주 뭔가를 했단 말이야. 다 지 돈 벌이기긴 했잖아. 어쨌든 간에 뭐든 했어. 움직이긴 했었죠. 지는 되게 열심히 했어. 그게 국가를 위해선가는 다른 문제지만 그런데 할매는 그거조차도 안 해. 그런데도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무서워하는. 왜 그럴까? 그 집안에 DNA가 좀 그런 게 있나요? 누구 말에 따르면 할매의 말을 어기면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는데 죽는데 진짜. 역시 신천지. 약간 심장이 이렇게 얼어붙는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김수미 씨 눈을 똑바로 쳐다보신 사람 몇 명 안 된대요? 그거보다 더 하다 그러던데. 아 정말요? 되게 무섭다. 화가 나면. 같이 방송하고 싶다. 무당 아닐까? 각하가. 각하가 멀티 다중종교 믿으시는 분이시잖아. 절도 가셨다가 교위도 가셨다가. 그건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분은 더 많더라고. 종교가리. 보통 세 군데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다섯 군데 가시는 것들. 실제로 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 달라지는 거. 한 다섯 가지 인격이 한 몸에 있는 것 같고. 정신이 헷갈러 돌아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싸울 때 도대체 할매가 한 게 뭐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국격을 높였다 그래서. 아 국격을 높였구나. 본인 존재감으로. 아니 찾다 찾다가 안 찾으려고. 패션 외교 하셨잖아요. 뭐가 되든 간에. 하나라도 찾아야 될 것 같지. 그래야지 안 그러면 손모가지 날라가거나 찍은 놈들이 스스로 반성할 수밖에 없잖아. 뭐라도 이유는 찾아야 돼. 찍으신 분들은 참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반성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총선 끝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면 손목 잘라버리고 싶어. 근데 아직 남아있어서 또 2번을 찍겠네. 이번에도. 아무튼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회가닥 변할 수 있다. 위험한 위험이 크죠. 위험한 순간이다. 오죽하면 저희 가업권에서 정치를 정면으로 다루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병신같이 살아도 아무리 병신같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병신같은 사람들이 방송을 들어도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 방송에 존폐가 위기에 있어요. 새누덕 화이팅. 제발 좀 투표정에 가지 말아주세요. 20대 분들 가지 말아주세요. 개헌 저지선이 몇 석인가요? 180석입니다. 180석이네요. 그럼 이번 야권에서는 몇 석 이상을 지금 승리의 분수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10석. 110석. 지금이 110석이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개헌 저지선까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국민의당이 나와서 선거를 하면 몇 군데 빼고는 수도권은 힘들죠.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극구조안의 생각을 해보시면 2% 3%를 누가 먹어가냐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여기 균열을 내지 않는 이상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개헌이 되는 거고 최선의 시나리오는 국민의당과 연대가 돼서 110세 이상을 가져가는 거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죠. 방법은 중요치가 않아요. 이겨야지. 이겨야지. 못 이겨. 어떤 음악평론가가 됐잖아요. 팔리지 않는 음반에는 음악송도 없다. 한 번 이긴 적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후로 선거를 이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체질적으로 1번이 안 맞는 당이야. 내가 볼 게. 무조건 2번을 하고 싶어하는 약간 홍진호 스타일인가 보다. 뭘 해도 2번을 하고 싶어하는 계속 2등만 하고 싶어하는 어떡하든 2등을 하면 할 수 있을 거냐 하면 고민을 하는 한 번 1등하더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2번이 이길 수 있는 거는 지금의 노인분들 돌아가시는 것밖에 없나요? 아니 또 노인의 상생다니까. 다시 그렇게 돼요 또? 또 이제 노인이 되면 아니 또 일배 같은 애들이 나이 먹어서 또 꼰대되는 건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50대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분들이 10년 전 계산해보면 3, 8, 6, 40대죠. 나이가 들어 올라가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1번이 되는구나. 그다음에 지금 호남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점차점차 지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노령화가 되면서 50일은 정말 복권하네요. 진보 혹은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선거 구조를 계속 가져가면 호남 사람들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전개 개편을 하지 못하면 새누리당 연구직권 그러니까 보수의 연구직권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가업거리 영원한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꿈같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나랑 빡빡이 한 50먹을 때까지 기회적이에요. 그건 싫은데. 나도 싫은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테러 방지법도 통과되는데. 그렇지. 덤프트럭에 치워 죽는다. 우리 자전거 타지 말자. 그리고 업탄이 사고 났잖아. 최근에 자전거 타다가. 트럭에 치웠어요. 그 트럭이 갑자기 딱 나타난 거 아니에요? 저 새끼야? 이러면서. 어쨌든 굉장히 양질의 말씀. 양질의 재미없는 말씀 잘 들었고요. 재미있었어요. 저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시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업거리 껄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모호파 게스트처럼 고정 게스트를 돌려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 게스트 섭외는 정말 스펙트럼을 너무 많이 넓혀놨어요. 나 예상도 못했어. 이런 식으로 갈 줄은. 자 무한종물님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누구도 다 스펙트럼 나올. 안 되는 사람 없어. 나 심지어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럼 새롬이 어머니도 나올 수 있어. 망고도 데려와요. 망고는 우리 집 개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스펙트럼 넓힌 거에요. 이 균열을 일으킨 거야 우리가. 스펙트럼 넓아졌는데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흥분하니까 얼굴 더 커져. 우리가 보내야 될까. 이런 거 재미없다고. 흥분하니까 진짜 얼굴 더 커져. 콧구멍 더 커져요. 원래 커져요. 도공도 말을 해. 아무튼 그래서 이번 방송은 저희가 1, 2부. 실험이었어요. 실험이었어요. 이렇게 말아야지 우리가 욕을 안 먹어. 그렇지. 이게 재미있었다. 유익했다 하시는 분들은 글을 남겨주세요. 아니면 저 양반이 말하는 거 짜증났다. 이런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도 한 욕설을 해주시고 제목에는 무한종물님에게. 나는 거를 꼭 써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한종물님께서는 야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야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맨투맨으로 대화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 분 심지어 우리한테 야자도 안 트잖아. 야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야. 계속 우리우리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나 친근해서 그런 거지. 야권과 관련이 없다. 기계적으로 2번을 찍다 보니까 본인이 야권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지. 자기 착각에 빠졌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혀 교단에 서 있지 않으신 분이다. 고마워요. 저희 방송 나가서 신분이 털린다 해도. 전혀 일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검색하셔도 된다.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검색은 무한종물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었어요. 오늘 3시간 했어요. 1시.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까지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완종물로 님 스타일이 말을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 긴 줄 몰랐어요.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안 볼 사람이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빨아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좋았어요. 진정성이라고 하면 진짜. 나 지금 원고 두 장 날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조금씩 조금씩 우리도 좀 상식적으로.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야? 너무 교과서적이잖아. 우리가 결국 옆에서 갈 거야. 비하인드로 갑시다. 비하인드로 갑시다. 야사로 가야 돼요. 야사로 가야 돼요. 야동으로 갑시다. 민주당 야동으로. 민주당에서 야동을 제일 많이 보는 국회의원은 누군지. 그런 거로 가야죠.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만났을 때 얼굴이 제일 잘생긴 정치인. 섹시한 정치인. 이런 걸로 가야죠. 섹시한 정치인. 낙용은 아니겠지 설마. 아니죠. 박하죠 박하. 그래요? 이런 얘기 내보내도 돼요? 그만해. 그것 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이 일종의 파일럿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똑같았으면 똑같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요괴는 꼭 말머리에다가. 그렇죠. 무한 동물님이에요. 앞에 가로 치고 무한 동물. 종물님이에요. 가로 닫고. 우리 방송에 보내지 마세요. 게시판 아예 하나 따로 만들고. 무한 동물님에게.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저희가 새벽 시간이 돼가지고 졸려가지고 말이 막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바이오매드 슬림 시크릿과 함께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살아있는 하늘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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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